다음은 이제 투표지를 만들면 투입이 원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함 자체가 행랑행이죠. 그래서 그냥 위에 살짝 벌리고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부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함은 다 일종의 위에서 개함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관내 사전투표함은 행랑행으로 만들어서 천조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늘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천 계양시 같은 경우는 봉인지 없는 투표함이 발견됐습니다. 봉인지 없는 투표함이. 봉인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봉인지라는 것은 봉인지를 떼면 워터마크라는 표시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종이 봉인지를 써야 되는 것이죠. 봉인지를 떼면 그냥 그게 파손되게끔. 그럼 봉인지는 또 별도 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사용한 봉인지는 이름은 특수봉인지입니다. 표시가 전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표시가. 표시가 전혀 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봉인지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이 봉인지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봉인지가. 때도. 표시가 안 나는 봉인지인 겁니다. 투표함은 뭐죠. 이렇게 행랑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찍어보낸 걸 보게 되면 이게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여기다 뭐 100장 묶은 100개씩 집어넣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의 형식적인 겁니다. 위아래가 분리가 바로 되고. 그다음에 아래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에 행랑행이 있는데 그 밖에 또 쓰레기함 같은 투표함이 있는데 이것도 기능을 못하고 이 안에도 이렇게 숭글숭글 손이 들어가게 되니까 마음껏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그냥 만들어가 사용을 한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함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뭡니까. 1차 사전 투표함은 이랬는데 2차 사전 투표함은 이름을 그냥 자기들 쓴 겁니다. 서울시 성동구 투표함의 1인 서명입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사람이 3인분 사인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투표함은 개화하면 안 되죠. 왜? 투표함 자체의 효력이 상실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걸 떼고 자기가 만든 투표함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공산품을 잘 만드는 국가인데 특수봉인지 만든 꼬라지를 보면 참 기가 차는 거죠. 특수봉인지가 아니고 부정선거용 봉인지를 만든 겁니다. 떼더라도 아무 표시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기막힌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 사람이 다 써버린 겁니다.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기가 막히는 거죠. 투표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종이만. 이것은 바로 인천전수월 재금표를 초창기부터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권오용 변호사님. 직접 지역선관위에 방문한 길에 찍은 사진이죠. 3월 4일 사전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써버린 사전투표 롤 용지입니다. 인천전수월 이미 써버린 사전투표 롤 용지가 이렇게 그냥 지역선관이 창고에서 뒹굴고 있는 것을 그냥 사진으로 표착을 한 겁니다. 사진 찍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고함치고 하는 것이 다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죠. 투표 용지를 다 써버린 겁니다. 투표 용지는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모든 도장은 다 인쇄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위조 투표가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김 미헌님께서 정권 안 바뀔 줄 알고 김정숙 옷 사 있고 김혜경이 법과 사용하고 박범계 검수 완박하고 유 모 씨 막말하고 조국은 아직도 판결 부정하고 선관위가 국민주권을 말살하고 대법관은 법은 모르겠고 나는 시킨 대로 우리끼리 간다. 적고 난 웃음네요. 저도 웃음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흥분하지 않고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작업한 게 이게 3월 4일 사전투표 하기 전 바로에 권호영 변호사께서 인천연수원 그런 지역연수구를 지역선관위를 방문한 그런 데서 포착한 장면인데 이런 것도 또 나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투표함 내부 자금용 표시입니다. 봄운동 3. 2027에서 2029. 이것을 이제 지거신분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위조 투표지를 최소 2020매에서 2029매를 넣으라는 표시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투표함 내부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당 때는 어떻게 이걸 했습니까 자유당 때는 미리 투표하기 전에 4월 4전투표를 40% 정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지를 상당 부분 투표함에 집어넣고 투표를 개시하게 된 거죠 자유당 부정선거는 이거는 뭐죠 작업 지시서가 붙어있는 이것도 실수인 거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놨네 엊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못 받겠다 공적기관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국회라든지 이런 데를 빼고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못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주 세상에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세상에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 천지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기가 차고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두 장씩 접은 투표지가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장을 넣었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기본적으로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그렇게 헌법에 못을 박아놨죠 한 사람이 두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두 장을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에 다섯 장 함께 접은 투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장씩 투표를 했는데 어찌 다섯 장이 한꺼번에 접혀있으면 갖다 투표를 마구 쑤셔 넣은 겁니다 3구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장을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로 볼 수는 밖에 없는 거죠 위조투표지 투입 사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 중구 전국 방방곡국의 이 상황입니다 전국 방방곡국의 이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전국 방방곡국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전국의 도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천 중구에는 석장을 함께 접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석장을 석장을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지가 꼭 같이 나온 겁니다 두 장짜리 두 장짜리 석장짜리 그 다음 석장짜리 두 장짜리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석장을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장을 투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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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석장을 투입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표지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투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장에 함께 어떻게 이렇게 투표지가 똑같은 게 이렇게 저표가 나올 수 있냐 릴리아님 말씀처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급하게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블루님께서는 사하고 정말 웃깁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사하고 네 번 다섯 번 꼭꼭 접어서 넣었습니다 맹주성 조수님은 송파 5장 접은 것은 투표지 때문에 소동이 있었고 개표 중단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엄청나게 만진 겁니다 선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정말 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남긴 일종의 3구 대선의 작품 전시의 일부를 오늘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 이어가지고 2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렀던 모든 공직선거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그리고 앞으로 남은 2월 1일 지방선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방법은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투표자 수를 원하는 것만큼 늘리는 겁니다 저희 팀이 추정한 바에 따르게 되면 이번 3구 대선은 바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수의 총 20% 사전선거 투표인 수의 총 20% 각 후보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그렇게 더하고 빼는 사전투표에서만 약 326만 표 플러스 알파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령투표인 수와 가짜투표인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걸맞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한 그런 사건이 바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대략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이번에 위조투표지로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대단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추정지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대부분의 사례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가운데 시간에 쫓겼거나 아니면 부주의했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실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사례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거의 쌍둥이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다섯 분의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애국시민들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자와 우를 떠나서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공유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물론 586 운동권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권력을 탈취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모두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대다수가 선악 개념이 있고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공명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야 바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17년도에 12% 조작 총 12% 조작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하는 바로 6월 13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고 6월 13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행동을 나섰기 못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의 25%까지 조작하는 그런 거대한 또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 그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서로가 단결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듬해 일었던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영선 후보를 향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승사되고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4.15 총선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자체를 깔아뭉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꼭 같은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적절한 조치로 우리가 취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요일 1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은 조사건이라는 그야말로 검찰과 경찰과 맞먹는 그런 선거사범에 대한 그런 수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숫자로서 정치인들을 압박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전화번호를 보시고 070 인터넷 전화로 시작하는 그 전화로 여러분 2천만 부정선거 건질 공명선거 확립 그리고 선거정의 구현 이 세 가지 모토를 걸고 추진되고 있는 2천만 결집운동 여러분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몇 분 정도가 어느 지역에서만 이렇게 지원했는가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gong.tv.net을 들어가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통해서 2천만 결집운동에 힘을 대해 주시고 동시에 gong.tv.net에 통해서도 회원도 가입하시고 gong.tv.net을 통해 가지고도 그런 실시간에 대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이런 방송을 들이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배운 그런 가치관이나 도덕윤리나 윤리를 보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두루 감안하셔서 또 다음 내일에는 또 나머지 선관위의 그런 작품 전시회를 내일 9시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